어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반반의 유심환 챕터2 과연 이 챕터2에서 많은 떡밥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바로 출발합니다 와이고 여전히 부모님들이 실종되는 아이들을 찾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해요 자 보자 어? 저번 챕터1에서 전보 조씨한테 끌려가고 나서 그 이후 이야기네요 에헤헤헤헤헤헤 죽었으면 임마 상대도 안 되는게 그러게 왜 끌고 갔어 어? 야 이거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장면 아니야? 주문이 없는뎁쇼? 아 킥카드구나 그리고 여기 뭐 문서가 있네 이 유치원에 남아있던 예 생존자가 남긴 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저 괴물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잠깐 궁금해졌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스카이다이빙의 새끼 우신구슬 환영합니다 자유낙하 3,2,1 출발! 와아 돌리는건가? 이렇게? 앗 오우 아오 아오오 앗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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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돌려 어디로 여기서 봤던 그 장면인거 같은데? 아 그렇지 저 파렁이 나오잖아 너 임마 루아 유치원 내부로 왔습니다 오오오오 트레일러에 나왔었던 그림들 싹있네 아 이 달팽이의 이름 아 아 여기서 누가 날 보고있는거구나 너 누구야? 어 예 들려요 쏙쏙쏙쏙쏙 하하하하하 안나오세요 아 설마 생존잔가? 보안실에 갇혔나봐 어 나도 지금 갇혔거든?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어쨌든 요번에 나오는 이름이 그 노란달팽이 새로운 애는 이제 슬로우셀린? 뭔가 굉장히 욕심그득해보이는 깨구리는 쉐리프 토드스터 거기에 얘는 아직까지는 이름의 정체가 안나왔네요 아까 말하던 벽지에 있던 그 거미가 얘를 지칭하는건가? 일단 생존자가 있으니까 같이 나가 봅시다 뭔가를 얻었어요 올드 브랜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? 나 너 찾았잖아 이 자식아 어디갔어 내 친구 드로니 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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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들었다 신자 너 이름은 로니로 가자 드로니 성은 드시구요 로니야 이거 커스터마이징이 되는구나 대충 한번 만들어볼까? 난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어 쟤 시그니처 컬러로 갑시다 요걸로 요거 좋다 어우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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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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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띵동 오케이 유지 보조실 여긴가? 초록색 방으로 왔습니다 남납세스 어 얘 이름이 남납인가 봐요 우리 남납이 친구 없다고 얘기하는거 보니까 얘는 좀 굉장히 좀 소심한 성격일거 같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면 얼굴 빼꼼하고 숨었잖아? 좋아 좋아 여기서 어디로 가야하오 어디로 가야하오 어 여기도 트레일러에서 봤었던거 같은데 어 저기 저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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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면 트레일러 있었죠? 아 로니야 이거 한번 눌러볼래 하나씩? 아까 보니까 이거 뭐 노란 벼가 어떻게 뭐 뚫을 수 없다는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깨지? 아 유리를 깨야될거 같은데 어이거 어? 깨버려 딱 그렇지 오케이 여기가 열린게 아니야? 아 밑에가 열렸네 아어어 검정색 카드키가 있네 여기 그라해 아무 의의 없이 열리 안열리 뭐지? .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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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이거 보니까 핑크는 반대로 가야되고 그리고 파란색은 그대로 직진 납납 납납 에스커밍 아 따라잡히면 안되는구나 확인 반대로 반대로 가서 여기는 그대로 직진해주고 으악 오케이 이번에는 이제 신경 안써고 그대로 쭉 달려볼게요 반대 반대로 직진 반대 직진 반대 이번에도 반대 그 다음에 반대 그렇지 그 다음에 직진 폴리어 아 파란색 키를 먹었나보네 색깔이 이상해 아 아 아 아 누구세요? 어휴 아 뒤통수 세게 맞았는데?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상종자인 줄 알았던 애가 사실은 반반이었어? 나 낚인 거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몸이 무슨 짓을 알았다 아 아무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